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재확산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여전히 수백만 명이 Thanksgiving 주말 여행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어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을 휩쓸고 있는 재확산 사태가 더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현재 항공사들은 대유행 이후 가장 바쁜 주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유나이티드 항공은 1,400편의 항공편을 추가로 운항하고 있으며 아메리칸 항공은 매일 500편 이상의 항공편을 추가로 운항할 예정입니다. 이에 미 질병관리본부 CDC가 Thanksgiving을 맞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. 전문가들 또한 Thanksgiving 연휴 동안 더욱 조심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12월 내내 코로나19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.